아 뱃살과 함께해서 날씨가 안전한다고요 도미 뱃살과 함께하는 쌀 뱃살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아프니까 뱃살과 함께하는 쌀 어디서 깜짝이야? 어디서 깜짝이야? 여기있어 게임liner 게임 4 exclusion thing here especially him fucking fall have you got that grenade launcher two at the south 아, 하나는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아, 저 3개의 집들은 저 3개의 집들은 저 1개의 집들은 퍼디 그렇지 혹시 통 나, 아냐, 아냐 1.65 1.65 잠시 뵙겠습니다 다른 한가구는 죽었고 다른 한가구는 죽었지만 그리고 너무 안전하게 죽었고 Oh no I'll clutch him boys G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